안나올거니까요. 차장님 이런건 어떨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내는게 꽃이잖아요. 고객님 생일이나 기념일 탄생화로 디퓨저를 만들어 선물하면 어떨까 해서요. 명일처럼 저희도 유명한 조향사를 찾아서 탄생화의 의미랑 디퓨저 제조 과정을 안내서로 만들어 동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일단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죠. 네. 강실장님께서 예전에 향수 콜라보 한 적 있는 미셸 카네란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작년 프랑스 대회에서 올해 신인 조향사상을 받은 분이라 홍보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샘플 제작 가능한지 컨택 해봐요. 제가 불어를 못해서요. 제가 불어를 못해서요. 강실장님이 통화한 모양이에요. 내용 정리해서 여기로 메일 보내달라고 하네요. 메일은 영어로 보내면 돼요. 네. 메일 보내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